다산 네트웍스 같은 경우에 5G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산 네트웍스 오늘 자료가 좀 올라왔는데요. IR 자료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다산 네트웍스가 엄청 유명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AOE 진흥협회인가 AEO 진흥협회인가 거기에 우리가 이제 관세사 말고 관세사 뭐랄까요 관세사들의 위급 되는 수출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뭐하는 협회냐면 우리가 이제 면세점을 얼마 전에 2년 전에 이렇게 컬렉트를 했잖아요. 그 컬렉트를 할 때 들어가는 심사위원들이 있는 협회가 그 협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산 네트웍스가 안에 소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출 관련해서 얘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공유할 정보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지금 IR 자료가 다시 올라왔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컨텐츠가 똑같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업 영역, 구조, 영역, 매출 구성, 해외 사업 여기 중요합니다. 종속회사 이거 두 개 중요하겠죠. 계열사 이거는 별로 뭐 요건 보면 돼요. 해외 5번부터 7번까지 우리가 글도 그렇잖아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제 다섯 가지 하죠. 발단, 전개, 절정, 위기, 결말이잖아요. 위기 절정 결말입니까? 뭐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딱 중간에 여기가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흐리멍텅해 봐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뭐 아무튼 뭐 자기들이 지금까지 오래되어 왔다 이 말이 우리는 93년부터 열심히 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업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93년 여기 중에 다산기현으로 설립됐다. 잘했다. 열심히 했구나. 국내 통신장비 넘버원 프로바이더. 설치업체다. 뭐 그런 말입니다. 이 기업이 은근히 큽니다. 보면 다산 네트워크스가 있고 상장된 기업이. 여기에 연결 종속회사 이렇게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있죠. 이렇게 보면 사업 영역인데 이런 거는 조금 자세히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선과 무선의 통신망을 통신망의 가입자와 집선 구간 제품 및 솔루션에 주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에 이런 단말이 다 있잖아요. 이런 단말들이. 그렇죠? 이런 단말이 있으면 무선도 있고 유선도 있어요. 이 단말을 곧장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단말을 거기 집에 인터넷선을 꼽는 데 꼽죠. 꼽으면 여기 연결됩니다. 가입자 망이 모여요. 이 모이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큰 용량으로 또다시 모아요. 또다시. 그래서 얘네들 제품이 이제 여기 우리와 직접적으로 다산 네트워크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고 B2B죠. 여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산 네트워크에서 하는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지역별 매출로 보면 아메리카 많고 아시아가 대부분이고 해외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뻗어 나갔다. 보면 대부분 다 기업들에 대해 납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산 네트워크가 이렇게 딱 만나기는 쉽지 않다. 글로벌 인터넷 속도로 보면 우리나라가 북유럽이 제가 알기에는 좀 빠르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북유럽도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높을수록 빠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 28.6이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쪽도 엄청 빨라요. 빠른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인도나 중국은 천천만별이겠고 보면 인도 같은데 답답할 것 같아. 맞죠? 인터넷 들이고 하면 아프리카 쪽이 조금 낙후되어 있네요. 색깔 자체가 지금 이 기업이 지금까지 B2B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종속회사 있는데 통신 판매 지금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나스닥 상장 이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산 존 솔루션 업체 나스닥 상장이 2003년도 됐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하죠. 2016년 9월 9일 합병 완료 중요합니다. 나스닥 나스닥도 키워드 나왔어요. 나스닥 B2B 나스닥 지금 요게 존이랑 다산 네트워크스가 합체하면서 원래 8이 12이었는데 이제 7이까지 올라온다. 점유율이 또 우리 회사가 좋다. 이 말입니다. 솔로에타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 넘어왔는데 요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요 안에서 요고 자안이랑 다산 네트워크스랑 합체해서 이제 7이까지 올라온다. 희망사항인데 요 부분으로 주가 이슈가 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요 다산 네트워크스의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는 B2B B2B 두 번째는 나스닥이었고 세 번째는 미국 내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7이까지 우리 목표로 하고 있다. 요 업체가 잘 되면 다산 네트워크스 주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주가 올라가고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표를 정말 놀라야 됩니다. 이제 뱅을 보면 1라운드에 directive